한번 몇 명의 소감을 들어볼까. 시즌 2 3 2 1 한번 몇 명의 소감을 들어볼까. TREASUM야 시즌 2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저는 퍼플로 해주세요. 저 어렌지요. 호린이 더! 호린이 더! 호린이 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에 맞으세요 도는요? 없어요 없어요? 네 박사예요! 공격이 야! 야 우리 됐다! 마시오라! 지효이가 둘이 치면 안 돼요! 아하하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출발 출발! 달려 달려! 정원아 가! 안녕하세요 하하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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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흑 아흑 찾았네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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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있는데 아니 아흑 아흑 어디 있을까 아흑 어이 프랫 홀랍 홀랍 대기자 미 미 미 으아아아 야! 야! 아아아 나 나 Pittsburgh 야! 야 안 돼! 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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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형! 아있다 아있다! 지훈이야! 야! 지훈이 형! 야! 갖고 와! 지훈이 형 나이스! 무척 지훈이 형! 뭐해? 뭐하는데? 물어보고 있었어. 선물 하나 줘? 응. 아니 괜찮아. 한번 보여줘 봐.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어?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지은이!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지은이 형! 지은이 형! 도와줘! 내가 영향을 미치겠어. 지금 나의 답장에서... 대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기다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잡아봐! 잡아봐! 뒷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 잡아봐! 가만있어. 뺏긴다! 안돼! 잡아봐! 잡아봐! 형! 뭐야! 미안해요. 잊지 않는다. 김도영, 박예닭, 소정환. 소문 낸 아사이가 제일 나빠. 진짜로. 뭐야! 빨리 물어봐! 저게 뭐야! 빨리 물어봐! 저게 뭐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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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마이크. 마이크인데? 사이야! 아니, 없다고? 너 아사이야? 네. 위험하면 불러야지. 자꾸 괴롭혀서. 너 뭐야? 너 느끼고 싶어? 한 번만 만져보자 뜯어봐 뜯어봐 한 손으로 다섯 명 다 상대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현석이야 너는 왜 뺐어? 미안해, 상상할게 재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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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진짜 많거든? 이거 진짜 많거든? 야, 한 번만 발휘들려 이거 진짜 많거든? 야, 한 번만 발휘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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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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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재밌다 이거 하 실제로는